이 비디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운도가 김다현이 그의 노래를 선택해 줘서 감동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2. MBN의 비정상적인 회의, 김다현의 새로운 노래 임무가 유출되었습니다. 김다현은 아직 결승 진출까지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솔로 가창 능력은 김다현의 큰 강점으로 김다현의 3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예선에서는 작곡가들이 제공하는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합니다. 10회 예고편에서는 김다현의 무대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설문도가 김다현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문도는 김다현이 노래에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노래가 김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곡인데 김다현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네요. 선배 가수에게 이 곡을 웠을 때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김다현은 이 노래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 정도로 뛰어났어요. 게다가 보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여 윤명선과 주현미가 김다현의 실력 성장을 칭찬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김다현이 노래하면 모든 곡이 유치하고 귀여운 노래로 변한다. 하지만 주현미는 김다현의 고를 처리해 있어 작은 실수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결과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김다현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절대적인 결과인지 아닌지 현역가왕 10화 김다현이 작곡가 설운도의 노래를 부른다. 너무 감정적이어서 심사를 중단한 설문도 김다현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다현이 MBN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습니다. 행운을 드립니다. 품악을 물려라. 무대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12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최신 통계 업데이트에 따르면 현재 김다현은 투표율 1위를 기록 중이며 또한 가장 핫한 가수 검색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김다현과 전유진 간의 투표 순위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김다현이 투표 차트 1위를 바람처럼 빨리 뒤집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김다현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전유진도 김다현이 승리에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했다. 이제 김다현은 금점가왕에서 호랑이 같은 존재입니다. MBN 미팅 중에 MBN 이사님은 김다현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치 주인공처럼 소개했습니다. 김다현의 출연은 MBN 오아이 트로트 방송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다현 덕분에 금점가왕의 시청률이 TV조선 미스트로 쌈아 맞먹는 15%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TV조선 측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다. 그 전에는 TV조선이 MBN을 도발한 것 같았다. TV조선은 MBN은 절대로 TV조선과 트로트 프로그램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MBN를 조롱하기도 했다. MBN 이사는 모든 방슬사에서 MBN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워온 김다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화요일 김다현의 지상파 종합 케이블 채널 시청률은 전 채널을 통틀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제주 예술과 광개토, 풍물을 통합한 이례적인 개살 무대로 김다현은 시청률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였습니다. 매혹적인 무대는 시청자들을 마법에 걸린 듯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의 무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투표하고 지지를 표시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모바일 앱에 액세스합니다. 2. 가수왕을 찾아보세요. 3. 모래시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4. 1일 1회 아이디를 이용해 투표해 주세요. 김다현에게 꼭 투표하고 응원해 주세요. 역시나 김다현 국악트롯 요정 감성장인 노래천재 김다현입니다. 최고 최고입니다. 다 파이팅 김다현 가수님 가왕전 우승 차다 파이팅. 현역 가왕 예사롭지 않은 mz 파워. 일본판 김다현 전 유진 속출. 현역 가왕 제작자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가 불타는 트롯맨의 일본 버전 트롯걸인 재팬 준결승전에서 특별 마스터로 전격 참여한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mbn 현역 가왕은 오는 3월에 개최될 트로트 한일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트로트 여제 TOP7을 뽑는 트로트 서바이벌입니다. 지난 9회분이 최고 시청률 16.4%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8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모든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 지난 9회에서는 트롯걸 인재팬 마스터인 일본의 국민 가수 마츠자키 시계루가 특별 마스터로 참석 현장의 열기를 돋었다. 시계루는 한국 현역들의 무대를 보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보며 너무 자극받았고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으며 일본 참가자 모두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한국 현역들의 실력을 보고 느낀 부담과 긴장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 가왕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는 지난 19일에 일본에서 개최된 트롯걸 인재팬 준결승전에 참가하여 직접 일본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특별 마스터로 활약했습니다. 이날 서혜진 대표는 현역 가왕과 비슷하게 꾸며진 마스터석에 앉아 참가자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일본인 마스터들과 무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원조 트로트, 서바이벌 기획자로서 가진 노하우와 무대에 대한 조언 등 깊이 있는 심사평을 전해 원조의 클래스를 느끼게 했다. 특히 서혜진 대표는 트롯걸 인재팬에서 인기를 모은 주요 멤버 중에서 아직 10대인 참가자들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역 가왕에서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뛰어난 실력, 강한 팬덤, 귀여운 외모로 흥과 재치를 겸비한 김다현과 전유진이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대표는 트로트는 성인가요라는 편견을 깨고 한일 모두 10대 친구들이 활약하는 것이 놀라웠고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며 한일 10대들이 해석한 트로트라는 장르는 어떻게 같고 다를지 비교하며 무대를 지켜보는 것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현역 가왕 준결승전 2라운드가 펼쳐질 10회는 오는 31화밤 9시 40분 방송된다. 린이 부른 한 500년 동영상 조회수는 공개된지만 하루 만에 50만 뷰를 훌쩍 뛰어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며 조회수 여왕다운 명성을 재확인 시켰다. 또한 린데 별사랑에 비견할 만한 희대의 라이벌 대결을 펼친 김다현과 전유진 역시 각각 풍악을 울려라와 남이가 영상이 50만 뷰를 넘기며 세 사람의 조회수만 무려 200만 뷰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 현역 가왕 공식 조회수 치트키임을 입증했다.